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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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죄송합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게 먹어야맛 아우 정말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소고기 하... 잘 먹었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콜라 실내줄 스테게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주먹밥을 먹는 이유는 여기다 고추는 맛있어 그러니깐 먹는거같아요 먹방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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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 약 젤리 голов Em 멸치 네모 젤리 젤리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겉은 양념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다 먹고 싶으면 안 먹지 않아서 다 먹으면 안 먹으니까 야 이 먹기에는 고기와 근처가 많이 먹었고 뭔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네 나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아까봐요 나의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네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